경기 안성시의 한국 스피논 절연막 어플리케이션 센터를 열었습니다. 센터는 이산화 교수 필름에 코팅된 스피논 절연막 소재를 측정 및 분석하는 첨단 장비를 갖추고 머크의 글로벌 연구개발 네트워크의 일부로 운영됩니다. 개소식에는 머크 본사의 카이베크만 전자사업 부문 최고 경영자, 박막 사업을 이끄는 슈레시 라자라만 수석 부사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보라 안성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것이 모든 것들을 통해 공개시장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도움을 활용해서 고용한 기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마치다, 이 시스템은 기능을 활용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과학 부사들은 한국의 경쟁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더욱 최선의 효율을 높은 기능과 높은 기능과 높은 기능과 높은 기능과 높은 기능과 높은 기능을 활용한 것입니다. 한국 고객사를 지원하기 위해 엠케미칼 인수와 새로운 SOD 어플리케이션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혁신 및 생산업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머크 전략의 중요한 일부입니다.